너 나쁜 보이란다. 아오 씨. 오! 아하 바람 안 불 거예요. 하이 피치! 나는 나는 수호수호수호야. 안녕 안녕 나는 귀요미 토끼. 안녕. 안녕 나는 나쁜 지지배 웨스트야. 오늘의 일탈을 스튜디오에 인기 그리고 그래야지 풍요로 드레스를 만들어봤어. 넌 나쁜 지지배. 넌 나쁜 지지배. 너희는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? 바람둥이. 마람둥이? 아주 정확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? 저는 명확하게 바람을 극혐합니다. 바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? 자기가 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. 아 하는 사람은 좋아해. 오늘 여러분 바람둥이들과 관련된 집중을 해보니까. 다행이다. 한번 바람하면 나는 바람둥이 있지. 명언이죠 명언.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세요. 그럼IME아ruct 빼! 가볼까? 다행. 바람을 피우러 가요? 이 짜러를 내가 사랑을 사랑을 하고 있어서 안그냥! Let's cheating on you! 야 잘한다 잘한다 센통이다 센통 직접 내려주는 거야 드립커피인데 아 근데 저 정도면 안 되는데 너무 정성이다 너무 정성이다 저 정도 정성이 어딨어 아 너무 정성이다 생크니까지? 바람 핀 사람한테 저 정도 정성을?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너무 너무 비밀 안켜서 못 보겠어 바람 안 풀 거예요 바람 피면 아침에 저런 커피 마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 쥐약 안 먹는 게 어디예요 쥐약 안 먹는 게? 어때 이 방법 너도 쓰고 싶어? 만약에 내가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아 내 자녀 때문에 바람 핀 거 왔는데 헤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저거보다 더 심한 방법으로 불려줄 거 같아 어떻게? 도대체 뭘 할 거야? 손이라도 깔 건 아니야? 저건 비밀이죠 방송 촬영 불가야 이거 말하면 저건 비밀에서 저건 비밀에서 저건 비밀에서 저건 비밀에서 저건 비밀에서 갓씨 저걸 왜 해 림이 왜 해 림이 왜 해 진짜 부끄게 아 그래서 툴플러스는 크러스티 아 아 샴푸 탈색할 때 하는 거? 나도 저 집이 있는데 오케이 오 오 겨삭 거잖아 저건 마사지기구도 여자껀데 헉 알고는 자기 집 화장실 아니야? 아이 그니까 자기 집 아니야 아이 주작이야 이거 완전 그래 너네 집 화장실이길 바래 응 근데 진짜 만약에 진짜면 진짜면 너무 그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잖아 난 알려줄 거야 누군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 무슨 거 어떻게 이러나 아니 계속 숨어 있어 그 여자꺼 토너에 뚜껑 열어서 안에 넣고 야 써요! 너 잘한다! 너도 알려줘야 된다? 나도 알려줄게 Is once a cheater, always a cheater? Like if someone's cheated on someone once, does that mean they're gonna cheat on you? I have a PhD in counseling psychology. I have 14 years of experience as a therapist and I've worked with hundreds of couples and my answer is the same every single time. Is once a cheater, always a cheater? For the most part, yes. I'm sorry. 진짜? 근데 뭐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끝까지 핀 거 같아.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.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. 왜냐하면 이게... 아니 박사님이 말했는데. 근데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착할 수 없고 모든 사람한테 나쁠 수 없거든요. 그치. 너랑 사귈 때 언니랑 사귈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지. 내가 너한테는 나쁜 사람이었을지언전 예술언니한테 착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전에 진짜 무슨 바람 중에 야 쟤 뭐 삼다리에 사다리에 장난 아니더라.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연습했다고 했는데 이제 어? 보기엔 아니야. 누나가 보기엔. 그럼 연애합니까? 음... 해보긴 할 것 같아, 나는. 좋은 문이잖아. 어, 그치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해, 난. 내 마음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아, 알려주세요! What are you looking at? Cars? 못 살아. Really? What kind of cars? Exotic cars? 이국적인 카드리네. 미치겠네. Anyone. Your cars game. Really? So let me see. 미치겠네. 우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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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네. 미치겠네. 어떻게 거울을 저렇게 집착하고 있냐? 약간 입이 가득하다. 우와, 미치겠다. 아, 어머. 저는 사실 바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분 나쁠 만 해요. 빡칠 만 하네요. 왜냐면 나는 예쁜 여자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. 아, 좋아해요. 어, 잘생긴 남자 보는 거보다 예쁜 여자 보는 걸 좋아하거든. 나도, 나도. 그래서 가끔 예쁜 여자 보면서 보내는 거야. 왜? 뭐, 뭐야? 신기하다. 공유해? 누나는 뭐라 못 하겠는데? 공유한 걸 보고 있는 거니까? 그 사람이 더 예쁘다고. 그래. 그러지 않거든.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? 왜? 진짜야? 뭐가 왜, 뭔 상황인데? 진짜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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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진짜야? 아니 왜, 왜, 왜? 왜? 남, 남편 별 사람이 미워진에서 딴 여자랑 하고 있었어. 하고 있었어. 왜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이건 고소강 아닙니까, 고소? 진짜? 결혼식 비용이 아니고 다 받아놨는데? 그래, 청구해야지. 아 미쳤다. 뭐냐? 무슨 개판이고. 드라마에서 막 문법한 일이야. 이제야 알게 돼서 다행인 거 같아. 그치, 저런 사람은 결혼식 안 올린 게 어디야. 더 좋은 사람 만나야. 맞아. 아 여기 진짜 하고 리뷰하는 거 딱. 자기 방이인 거 같아. 핑크 스트로. I don't know, maybe he likes 핑크. This is absolutely disgusting. He definitely has a girlfriend. This stuff is so good. 이거 엄청 좋대. 이런 거 아니야? 혹시 이거 다 때려 놓는 거 아니야? 급하게? Let's look in the chores, though, too. 그치? Yeah, he definitely has a girlfriend to take care what the fuck. What the fuck? He also has a girlfriend. 아 자기 화장실 같은데? Yeah, it's a short one. 에이, 저렇게 말다. 아 거짓말 치지 마. 현대미술에 난다. 아 뭐야, 진짜 주장이잖아. 아 시리즈가 있네? 핫도그 아니야? 핫도그 핫도그. 아 뭐야, 이 사람 자기 화장실인가 보네. 똥으로 핫도그을 싸면 이건 기이한 사람 고연이 나가야 될 것 같아. 여행 친구가 있었던 것보다 더 신기하네. 오키스캠. 없어. 몰라? 컴퓨 아니야, 우리 컴퓨 아니라고. 와 적극적인... 헐! 대박! 와, 너무 멋있다. 이거 뭐지 이거는? 으어? 으어? You're the winner. 안 했는데, winner래. 안 했는데, winner래요. 오! 여기 시트콤인데? 이벤트 아니에요, 여기서 준비한? 그러면 좋겠다. 그러면 좋겠다. 와, 진짜 미치겠다. 진짜야? I'm doing laundry! 어머, 어머, 어머. 안 꺼 안 돼? I'm doing laundry! What is this? 어떡해. 그러니까, 속눈썹을 발견했잖아. 이 여자는 이미 속눈썹을 연장했기 때문에 속눈썹을 고칠 필요가 있거든. 다른 사람은 거니까. 딴 용과, 딴 용과. 아니면 나 사실 여장해. 나 사실 여장을 좋아해. 나 사실 속눈썹이 너무 이뻐 보여서 해, 이렇게. 아, 그거 우리 어머니 건데 여기 있었구나, 이렇게 하면 아, 미안해. 약간 이렇게 하면. 나 안 믿을 거 같아, 그런 거 같아. 딴 용과, 멈추지lu, 일요일 뭐. 어떻게 나올까? Are you ready for some lunch? Yeah, sure. I just wasn't expecting you. 잠깐. I'm good. 잠깐, 딴 데 가야지. 와, 뒤돌아보야 되니까? Yeah, yeah, we'll have a big day today. Big day. 뭐야, 벨탈? 저거 뭐야? 왜 겨울탈? 무슨 이해가 안 되냐, 영화? 뭔가 특별한 그런 타임을 보내고 싶을 때 아, 이렇게 내가 널 위해 스트리퍼를 불렀어. 뭐야? 스트리퍼? 스트리퍼에? 근데 그걸 왜 입어? 아니, 그러니까, 코스튬이지. 아니, 똑똑똑해서, 경찰이나 이런 거 딱 문을 열었네. 너 나쁜 보이라며? 뭐야? 안 해봄 띠다. 너 나쁜 보이라며? 니게 죄짓 니가 아니야? 어, 뭐야? 짜증나. 어머나. 아, 마네킹이구나. 아, 아, 아내 fee. 아네, 아네 올 때 같이 기다린가보다. 안에, 안에 올 때까지 기다린가 보다. 아, 참 이런 건가? 아, 이제 혼자 온다, 혼자 온다, 혼자 온다. 아, 미쳤어. 어떡해. 어디 누구 친 거야? 여자? 여자 할 친구야, 여자 할 친구야. 이건 진심이다. 와, 여자 지금 허리 불어졌다. 이야, 아. 이건 장난인 거 알아도 화나지 진짜 많았어 맞아 속상할 수 있어요 진짜 별의 별 방법이 다 있네요 난리 부르스를 하네요 그리고 미안한데 저기 관객들이자 하객들 있는데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왜 하는데 왜 서있어? 둘이 결혼식하고 간직해서 하는데 왜 뒤에 서있어? 뭐? 너무 좋아 아 겁나 웃기네 저 둘이 왔는데 왜 서있냐고 근데 왜 신랑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냐고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아직도 안 떴어 왜 아무도 말 안 해줘 이게 진짜 여론식일 일 없지 아 그럴 일 없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컨텐츠인 거고요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카페 뒷둘에서 지금 코멘트 봤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결혼식장에서 바람피는 방법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나눈다고 어! 발견했어 발견했어 항상 거기 하나 있는 거에요 너는 왜 이러지? 번지? 또 내 학생이 없을까? 뭐것도 없는 거? 갑자기 못하겠다고 생각했네 진짜 눈은 나이잖아 헉?? 아 옆에서 이러고 있네 오우 말을 해! 아 말하고 있나? 아닌 거 같아. 아.. 안타깝네요. 아이고.. 제 차치 못하고 있어. 아니.. 왜 딜을 안 돌아와냐? 근데 저거는 바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클럽 아닐까요? 클럽에서는 뭐 이제.. A, B, C, D 안타까운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. 아 남한 친구가 아니고? 그런 거 같아. 먼저 춤추던 남자. 먼저 줄기고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다른 남자한테 가입해. 계획이 완전 파산되고. 아이고 뺏겨버리셨어. 자! 우리 이렇게 바람에 대한 영상들이 다 있네요. 바람? 그러다 보니까 좀 화가 났어? 화가 나고요. 바람은 피지 마시기. 옆에 머리 나왔어요. 열받아서 지금 나왔어. 여러분들도 보면서 화 많이 나셨죠? 그러니까 우리 바람은 피는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? 안 돼. 오늘 영상 또한 재밌게 보셨다면?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. 바다이. Life is a peace with a peace with a peace. 안 돼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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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